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사생활을 캐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어떤 비밀들이라던가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가족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복체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부여된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람이 떠올리시면서 천천히 끌리는 숫자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카드나 숫자가 눈에 보여요 하실 때는요. 가장 처음의 느낌이었던 그 카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나머지 숫자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에게 걸맞는 진짜 번호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려요 하실 때는요. 우리 그 패가 전혀 없잖아요. 화면에 잠시 멈추시고요. 카드들 하나하나 기운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와 파장이 가장 잘 맞는구나 에너지가 가장 잘 맞는구나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는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하신다면 화면 위로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어떤 특정한 카드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가 있으실 텐데요.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블레이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겁이 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요. 겁이 좀 많은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겁이 조금 있으시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상대방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동안에는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 상대방이 뭔가 좀 다가와야 되는데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고 괜히 그 자기 이 사람 왠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이 계속 망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지 못하고 저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지? 발만 좀 동동 구르는 듯한 그런 관계로 계속 조금 유지가 돼서 우리 1번 분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작만 하면 두 분 다 무한한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자기는 되게 의연하다고 생각 의연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1번 분 눈에는 사실 이 사람 불안해하는 거 다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굴까? 가려면 가고 말려면 차라리 아예 말아버리지 왜 저렇게까지 막 저울질을 하는 것 같고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나를 보는 거는 같은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발걸음이 떼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바라만 볼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시점들 때문에 오늘 제 리딩을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비밀은요. 사실은 우리 1번 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만 비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그쵸? 우리 이 사람은 지금 의연하고 태어난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 1번 분이랑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싶은 게 맞으세요. 하고 싶은 게 맞으신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아마 전의 연애라던가 전전의 연애라던가 이렇게 한 번 굉장히 상처를 받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리고 아픈 연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연애가 끝난 뒤에 그런 뒤에 나 이제 다시는 연애 안 할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내 팔자에게 무슨 연애냐 이제 나는 다시는 연애할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이분에게 대시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고요. 이분에게 다가오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 사람이 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들이거든요. 상대방이 모르는 척을 조금 많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다가온다면 나는 모르세로 일관하고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냥 철벽도 밀어내는 철벽이 아니라 아예 관심 없다는 듯이 모른 척하는 그런 철벽을 좀 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진짜 비밀은 뭐냐면 나는 진짜 연애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는 연애 안 할 거다 연애는 너무 두려운 거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갑자기 당신이랑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1번 분이 이렇게 확 나타난 그런 기분인가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 자체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결심을 했고 난 이제 연애 진짜 안 할 거야 했는데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자기 입장에서 모험 같은 일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연애를 또 한다라는 건 모험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의 결심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뭔가 할 수 있게끔 예상치 못한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 자체가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흔들림을 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나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끝날 것 같아서 연애하기 무서워하는 그런 타입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자체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에게 모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 1번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1번 분과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하자면 나에게 열정을 막 좀 보여줘 가면서 우리 이제 출발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연애 안 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약간 주는 만큼만 받고 받는 만큼만 주려고 노력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막 선톡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만 거기서 더 이어가면 깊어지고 내가 정말 모험이라는 거 자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 모험의 끝이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배드엔딩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꾹꾹 참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내가 너에게 흔들린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표현할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마음이 자꾸 커져서 그래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두 분이 지금 뭔가 출발을 하셨다고 해도 매끄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마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이 더 커져갈 것이라는 걸 스스로가 인지를 좀 하고 계신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온다면 약간 그때는 완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 애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꽁꽁 싸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가족분들이 사실은 상대방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망설이고 있고 멈춰 있어서 그렇지 데이트도 하고 싶고 밤새 전화도 하고 싶고 카톡도 계속 하면서 둘이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마 우리 1번분이 상대방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일게 따라와 하는 모습으로 좀 끌고 가실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아무래도 한 3개월 이내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분들 여기 보면 마음대로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서로 겉으로만 겉으로만 좀 대화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비밀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의 비밀도 얘기하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하신다면 두 분 관계가 훨씬 더 빠르고 예쁘고 부드럽게 흘러갈 거라고 합니다. 시작하고 싶으시대요. 나한테 시작하고 싶은데 그걸 꽁꽁 숨겨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1번분 상대방 조금만 용기 낼 수 있도록 나도 한 번 마음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풀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풀리딩 시작할게요. 2번을 뽑아주신 분의 상대방은 일단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걸 우리 2번 분도 우리 2번 분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가족분들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관계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호기심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쵸? 괜히 저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두 분 다 저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 코드도 좀 잘 맞고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이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자극적인 느낌이 들고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랑 있으면 차분해지는 같이 서로가 차분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가 있으면 같이 막 텐션이 업돼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너무 막 불꽃처럼 재미있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은 가벼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왜냐하면 우리 이번 분은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쥐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은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좀 묘한 감정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재밌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사람 자체로서가 재밌구나 친구처럼 재밌구나 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묘한 감정이 드네?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도대체 뭘까? 하시면서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려고 두 분 다 생각을 하시는 그런 타이밍에 계신 관계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상대방이 무언가 가지고 있고 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족분들도 제가 오늘은요 추가 카드 빨리 뽑고요. 본격적인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만 상대방만 상대방만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나도 내가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도 코드가 좀 잘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은 우리 가족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너에게 끌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비밀이에요?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랑 만나면 사실은 그리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옳지 않다라던가 이런 카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만나는 것 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좀 티내면 안 되고 시작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성적으로 느끼고 있어 이거 자체가 혼자만의 비밀인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자기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되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너가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 너가 알지도 모르겠죠. 공개적으로 가족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가벼운 척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굉장히 끌리고 그리고 너가 아주 유혹적인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약간 본인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적이고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같은 이성적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옆에서 눈치 보고 염터맞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진짜로 원하는 건요. 제가 조금 더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만나고 싶은 거 자체가 진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또 되게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가진 것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이번 분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든 그 일이든 그것이 굉장히 나를 좀 억죄이고요. 나를 구속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상대방은 케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건 구속인 것 같고 왠지 이거는 연애가 아니라 육아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와중에 우리 이번 분을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이번 분을 만나면 좀 속이 트인다라는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내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웃으면서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분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 분이랑 만나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드시거든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표현하면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가족분들과 아마 어떻게 만났을 때는 뭐 일적으로 엮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처럼 이렇게 좀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티를 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하면서 은근슬쩍 흘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우리 2번 분에게 이 끌림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런 비밀들 사실은 내가 가진 것도 가지고 있고 너도 만나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100%는 아니어도 약간 너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 정도는 줄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딱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너 나 만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되고 나는 안 만나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조금 선택지를 준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쨌든 자기가 갑의 위치 있으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얄미운 감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선 최선이었다라고 그게 최선이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가족분들 사실은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힘드신 상태이거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좀 안 놓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원푼이 상대방을 좀 만날 때 버거운 감정들이 조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 가족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사람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놓을 생각이 없으세요. 아시죠? 놓을 생각이 없고 이대로 서로 조금 지지 끌다 보면 이 사람도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위한 옳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허니문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가 둘만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이긴 해야 둘만의 시간을 갔던가 물론 관계적으로 우리가 잘 되려면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세상과 단절로 해서 둘만 좀 떠나는 게 좋지만 또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사실 좀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 2번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분들 행복하시고요. 2번 풀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풀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상대방이 우리 3번 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쵸? 에이크 아 근데 우리 3번 분이 벽이 좀 있다. 그쵸?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가족분들 이제 두 분 관계가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제가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 관계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이 과거보다는 조금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사실은 두 분 관계 자체가 크게 변화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 계속해서 사귀던 사이예요. 라고 하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엔 좀 즐거운 친구 같은 그런 사이신데 어쨌든 예전에는 큰 변화 없이 그냥 무리 없이 흘러가는 무릴들듯이 그냥 매일 비슷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선보 분 같은 경우엔 벽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우리 선보 분의 눈치는 좀 보면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저 친구가 저 친구도 벽 치는 것 같은데요. 저 친구도 별로 감정 동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도 좀 자기 자리를 꽉 틀어지고 앉아있던 그런 모습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좀 많이 가까워졌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철박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만남 같은 거라기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이 사람이랑 만나면 다른 주변에 고민거리 이런 걱정거리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 자체 그 만남에서 그 분위기 자체에 취해서 서로가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요. 오늘도요. 추가 카드 빨리 뽑고 나서 본격적인 추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관계가 예전보다 좋긴 해요. 그쵸. 근데 우리 가족분들도 아직 경계를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가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주제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뭔가 하면 사실은 내가 너 내면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벽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좋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서로 알아가려고 하고 약간의 열정들이 보여지고 나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시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불 행복한 그 불쾌이들 열정들 서로가 이렇게 지금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기가 충동적인 게 아니라 3번분이 충동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번분의 지금이 편안한 모습 즐거운 모습 이런 것들이 행복한 지금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게 비밀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 3번분이 언제든 다시 생각이 많아지고 다시 벽을 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감정들이요. 그리고 지금 관계 자체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일시적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3번분이 또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안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3번분이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긴 하잖아요. 그쵸? 겁도 많으신 타입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너가 안정적으로 지금 나랑 이렇게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분 사이에 다른 친구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라던가 일적인 거 아니면 학교나 이런 모임 같은 거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죠. 그런 걸로 언제 다시 넘어갈지 모르겠어. 너가 다시 나 밀어내고 쳐낼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그게 너무 무서운데 내가 그 무서운 티를 낼 수가 없어. 내가 겁나는 티를 내면 너도 흔들릴까 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고민하는 거 자기가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티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3번 분이 아직은요 자신과 어떤 관계를 좀 맺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우리 3번 분은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만날지 안 만날지 아직 고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면 3번 분이 언제든지 이성적으로 따져서 아 이거 내가 감정에 휘말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자신을 잘라내버리거나 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너무 겁이 난대요. 이 사람은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3번 분이 자기에 대한 밀어내는 것들이 조금 사라져서 벽이 사라져서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3번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게 충동적인 일시적인 그런 부분일까 봐 너무 겁나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 자기 비밀을 사실은 얘기할 생각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죠.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좋은 관계가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자기만의 세계에 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번 분이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내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비밀들을 너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두 분 관계를 조금 앞으로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가족분들이 계속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게 보여요. 그쵸? 한동안은 가족분들 상대방은요. 미래를 같이 꾸려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꿈꾸고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3번 분이랑 잘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1차적인 성공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아를 더 넓혀서 멀리 바라보고 싶은데 3번 분은 지금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드신가 봐요. 지금 이거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 안정을 내려놓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더 발전을 바라지 않을 거야. 3번 분이 하시는 마음이 보여서 3번 분 마음이 조금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당신의 사랑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너 그 갑옷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거 잊고 있어.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을 필요 없어. 여기는 이제 안전한 곳에 너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갑옷 벗어도 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다고 하니까 내게 마음이 가신다면 상대를 조금 더 믿어보시고 상대가 이렇게 또 앞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니까 같이 발맞춰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 분 우리 4번 분은 매력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속된 말로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진짜 매력 터진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단순히 매력이 넘쳐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우리 4번 분의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진짜 매력 터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엄청 끌리는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조금 다가가신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요 오늘 리딩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섬세한 리딩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관계인가 를 좀 살펴보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이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막 좀 스윗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이런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매너 좋고 좀 그런 모습 젠틀한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연애에 관해서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겪어볼 것을 많이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 그거 나는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없다 이제 연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범푼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기가 좀 많이 바뀐 모습들이 보여요. 사범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범푼이 굉장히 순수한 모습들 그리고 예쁜 모습들 지구지순하고 그렇다고 말 잘 듣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군데 깊숙게 빠져들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상대방이 조금 마음을 지금은 예전에는 나는 연애 생각 없어 이러다가 지금은 약간 약간 중의적인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표현에 조금 덜하셔서 그렇지 약간 찾았다 내 사랑 이런 느낌이신데 우리 사범푼은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애매해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리딩을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빠르게 추가 카드 뽑은 다음에요. 본격적인 리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리딩이 빠른 것 같죠? 두 분 예쁘다 그쵸? 이 사람의 비밀을 제가 오늘 주제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떤 비밀이냐면요. 너 진짜 너무 매혹적이야. 너한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1차적인 비밀이고요. 근데 너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돼. 그 이유가 질투가 조금 나라와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이 질투심이 좀 있어요. 겉으로는 안그런 척 분명히 덤덤한 척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되게 사소한 질투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경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남자친구가 자는 그 침대도 질투나 남자친구가 보고 있는 그 TV도 질투가 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주는 눈길 눈길 하나하나 가 굉장히 질투도 나고요. 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은 이미 많이 깊어져 있거든요. 표현하든 안하든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약간 중의적으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난 정말 많이 깊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범분의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사범분도 나에게 좀 집중하고 있고 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질투 나는 걸 어떻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질투심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고뇌하는 것들 이런 거 알려주면 너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행복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을 많이 감추고 참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원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내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내 것보다 너의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너라는 사람 자체가 훨씬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당황스럽다. 그쵸? 이 사람이요. 생각하기에는 지금 무언가 현실적인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현실적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마음만 맞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보는 차곡차곡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뒤에는 이런 관계가 되고 몇 년 뒤에는 결혼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이분이 말하기에는 내가 지금 억지로 아닌 척 하고는 있지만 나 너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헤어날 수가 없대요. 사실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4번분이 어디 하나 모자란 거 없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약간 내 이상형 같은 그런 사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만 잘생긴 게 보이는 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 사실은 이렇게 깊은 마음인데 이렇게 깊은 마음인데 그거 다 표현하면 그거 다 표현하고 질투심 내보이면 너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면 나를 조금 휘두르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차마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가 휘두르면 있는 그대로 휘둘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실은 이 비밀을 뭔가 우리 4번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하세요. 그리고 약간 이분이 아시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센 사람이라서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분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더 깊어진다면 당연히 져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안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아 사실 너가 이렇게 잘난 모습이라는 거 너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가 현실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허 지금 얘기해줘도 되는데 그쵸 근데 이분 눈에는 우리 4번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고 매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다 질투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현실적으로 딱 내 거라고 도장 찍고 시작부터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세요. 이 사람은 만약에 두 분이 시작을 하게 되신다면 그리고 또 시작을 했다면 이미 결혼까지 그 루트를 다 생각해놨을 수도 있어요. 한 2년쯤 있다가 결혼하자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고 미리 김치국을 조금 드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상대방이 급한 마음이에요. 되게 급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체가할지 모르고 지금 지투심이 막 끓어오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관계를 빨리빨리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좀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해요. 한 3개월 정도는 그래서 두 분이 좀 잘 되시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최대한 너무 자기 한계층까지 안달이 나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을 진행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이 사람은 당신의 소울메이트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끌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 상대에 안달라는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 잠재워 주시려면 같이 나도 너 좋아해 하면서 조금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에 너무 안달라 있다. 그쵸? 우리 4번 분 보기 참 좋아요. 언제나 이분이랑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 리딩은 여기서 바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눈에 띈 그런 타입이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이 관계가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 관계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는 한동안은 좀 발전을 이루는 관계라기보다 멈춰져 있고 계속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까지 지금 오기까지가 되게 멀고 조금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되게 많이 노력하고 천천히 가려고 좀 많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천천히 스며들어야지 하면서 두 분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서서히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해주고 있고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을 해주고 많이 감싸주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요. 상대방이 많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 5번 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제가요 추가 카드 오늘 주제 넘어가기 전에 추가 카드 먼저 뽑고요. 나머지 리딩을 하도록 할게요. 1. 2. 0. 1. 2. 중 mocking 3. 같은 카드가 계속 나오죠. 오늘 주제가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주제인데 가족분들, 이 사람이 우리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많이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내가 감싸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5번 분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조금 철없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계속 이해해주고 감싸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 5번 분이 소유욕이 조금 강하세요. 제가 오늘 주제를 사실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사실은 나 지금 너한테 최대한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건데 너무 답답해. 사실 나 구속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 풀려났어. 없을 정도로 꽁꽁 나를 묶어놓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나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가 동지를 이렇게 좀 쌓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했던 거지. 내가 너한테만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거는 이젠 나도 이게 많이 지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요. 지금 이 사람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조금 힘든 거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스럽지만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가게 된다면 내가 뒤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지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 가족분들이 자기를 조금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좀 배려해주고 사실은 이분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가족분들을 채워줘도 채워줘도 조금 계속 공복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채워주고 있는 건데 너는 그걸 내가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또 나도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 지쳐서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 너도 나를 조금 배려해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좋아하긴 엄청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5번 분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욱 사실은 내가 조금 상대방을 편하게 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힘든 티를 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엄청 좋아한대요. 나로서는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자기는 과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 우리 5번 분에게 모든 걸 채워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자기가 너무 작아지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말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말을 잘해서 너한테 뭐 이런 거 예쁜 미사여고 지금은 최대한 해주려고 하지만 5번 분이 원하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너를 배려하고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나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 이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뒤돌아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저것 겪어왔고 너도 나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느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출발선에 서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이제 그전에는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갔으면 좋기 때문에 자기는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 인정받는 것은 뭐 인정을 해주든 아니면 그게 부족해 나 이제 그만할래를 하든 그것은 우리 5번 분의 손에 달린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분도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혼자서 어쩔 때는 너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좀 비참하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지막이다 결심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분 사실은 상대방이 여기서도 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충분히 힘들기 때문에 가족분들 지금 이대로만 이렇게 가신다면 두 분 관계가 좀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타로카드를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현재의 기온에서 가장 확률 높은 미래를 보여주고 이대로만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력하고 변수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개척하라는 게 타로카드 존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마음을 조금 보듬어주고 다스려준다면 저는 두 분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관계로 가고 상대방도 마음이 편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번 분 그렇게 해서 예쁜 만남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